자 여기서 전진우 선수와 기성용 선수가 한차례 접촉이 있었고요 강하게 몸으로 부딪치면서 밀어버렸던 기성용 선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진우 선수는 그냥 꿀을 세워놓은 상황이었는데 자 그러면서 지금 양팀의 선수 배치에 있는 인원들까지도 모두가 달려들어서 목차임이 시작했는데요 이 장면 하나로 오늘 겪인 슈퍼매치가 가지고 있는 중압감과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